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정혜영이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정혜영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101만 2173표를 얻어 두산베어스 포수 양희지를 6131표 차이로 제쳤습니다. 기아는 정혜영을 비롯해 양현종과 김도영, 나성범, 최영우 등 총 10명이 나눔 올스타 각 부문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2024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2를 뽑는 팬 투표는 오늘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현재까지 총 투표 수는 234만 1719표입니다.